태식이 갑자기 여기는... 조용히 해. 갑자기 여기 어디예요? 여기. 공주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? 여기는 아파트 있는 공원이에요. 아파트 있는 공원이라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. 우리 태식이 아까 떡볶이 먹어서 여기에 고춧가루, 고추장 묻었어요. 갑자기 이런 공원은 처음 와봤지? 우리 정자에 올라가 볼까? 공주도. 여기 어디예요? 안녕하세요. 태식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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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이도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하세요, 너도 해. 어머, 이제 어디 갈 거야? 이제 어디 갈 거야? 안돼, 여기 있는 거 있어. 아니야, 이제 갈 거야. 안녕. 아니, 새가 빨리 가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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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밤이 됐네. 안녕하세요. 밤이 됐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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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라서 너무 어둡다 이제 동영상 못 찍겠어요 아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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